열립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3층 4층 우리 해외 승도들 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만민에게 보험을 전파합시다. 이것을 말씀가지고 영원한 미션이란 제모로 말씀드립니다. 오늘로 마가보험을 마치고 다음절부터 보험의 진술을 밝히는 로마설을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가보험의 마지막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원한 미션을 주신 내용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보험을 전파하라. 마가보험을 비롯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부검수에 보면 전부 다 마지막이다. 보험을 전파하라. 그리고 끝내요. 보험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 직전에 하신 말씀들이 다 보험을 전파하라. 보험이 뭐냐? 보험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영어로 굿 뉴스 가스펠 그렇게 표현하지요. 헬란 말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생활로부터 해방, 전쟁에서 승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보험이라는 것은 장세기 3장 사건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떠나 하나님 없이 사단 종로로 타면서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영적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참 기쁜 소식, 참 좋은 소식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보험을 간단히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보험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험이 뭡니까? 당신을 모든 재앙 저주에서 해방시켜준 소리입니다. 보험이 뭡니까? 가문의 저주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악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나를 완전히 빼내준 해방시켜준 것이 보험입니다. 여러분이 보험이 궁극적으로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대신 미션을 수행하셨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하신 내가 꼭 길이오 진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선지자적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셨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자본죄, 이 죄 문제를 제사장의 미션으로 해결하시고 더 나아가 상세히 3장에서 인간의 모든 불행,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생로, 병사를 다 원인 제공한 제공자, 이 사단, 이 사단 마귀를 멸하신 왕의 미션을 감당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미션 시련이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명령이에요.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너의 십자가를 통해 제사함을 받았냐? 정말로 너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냐? 그러면 너만 해방되고 너만 자유하고 너만 누리고 너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걸 알지 못하고 지금도 불신자 상대여서까지 빠져가지고 가문의 저주에서 우상순비하면서 사단정도를 타면서 아무 감각 없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저들에게 이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상사획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의 명하신 마지막 미션인 동시에 영원한 미션입니다. 아멘 구원받았다고 하면 정말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고 하면 구원에 감기겠다면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될 영원한 미션이다. 잘 들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마태국무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의 신 이거는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마호메시 그리스도가 아니고 석가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공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에 어떤 성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만 인류를 구하러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예, 예레미야, 선지자, 세례요한, 엘리야, 막기 발성 다 자기 주관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불로불로 하는 종교가 교단이 있는가 하면 그냥 박해주의로 맨날 사회활동하고 바퍼하면서 맨날 가난한 사람들 중심으로 그것만 기독교로 생각하고 노동자들 중심으로 가난한 사람들 중심으로 그것이 세례요한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분위기가 있지 않아요? 사회정의운동. 이것이 기독교라고 착각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다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이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전도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한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글쏘입니다. 사실 확신이 있는 사람이 줄여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상반기 6개월 동안에 1,500명이 됩니다. 지난주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오직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받으시는 감사가 무엇이냐. 물론 물질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물질이 전도에 쓰여지고 성교에 쓰여지고 본당 건축을 위합니까? 이게 지금 보다시피 3부 예배가 보조호자 다 나와도 방 하나, 의자 하나, 빈자리가 없어요. 그것도 모지에서 3층, 4층에 앉아있어요. 지금 모자실 방마다 앉아있습니다. 3부 예배만 해도 그래요. 2부, 3부, 4부가 계속됩니다. 저는 똑같은 설교를 세분합니다.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전성도가 모일 수 있는 본당을 짓는 것이 그것이 무슨 대교회가 무슨 교회를 확장하는 그러한 욕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 보호마를 위해서 교회가 힘을 하면서 교회가 힘이 있어야 성교도 하고 전도를 힘 있게 하죠.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것이 영혼구원에 연결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신을 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불신 영혼이에요. 불신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의 최고로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예물이에요. 하나님의 최고 기뻐 받으시는 게 뭐냐? 영혼구원이에요. 불신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영혼이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혼계 전성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미션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최고 기쁨이 되는 성경적 시장생활의 모델들 다 되시기를 죄모로 소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미션 실현의 동력입니다. 마가범 심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차례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 말씀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예언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습니다. 반복해서 했습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나면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든서 15장 14절에 부활의 중요성이 되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 하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오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한마디로 부활이 없는 복음은 존재할 수가 없다. 부활이 없는 신앙은 그 다 엉터리다. 다른 종교와 똑같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동전의 양면처럼 정말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필수 요소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가 첫 번째 사람 우리 인류의 조상 인간의 조상 아담 하와의 범죄로 모든 인류는 죄인된 존재로 태어납니다. 모든 인류는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시골과 전담을 특별히 그래요. 아이고 나는 지은 죄도 없고 나는 사기신적도 없고 내 양심도로 살아서 뭐 내 보고 죄 있다 그래 기분 나쁘게 그래요. 본인과 상관없이 죄가 있어요. 그걸 원죄라 합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한다면 당뇨병 환자가 가문에 흐르는 질병들이 있어요. 아니면 암 심장이면 심장 당뇨면 당뇨 고래암 고혈압 쭉 있어요. 그건 본인에 상관없이. 할아버지가 당뇨로 다리가 꺼내지면 떨어지고 어떤 집에 가보면 아버지는 그냥 말로 눈이 멀어버리고 당뇨 하나 때문에 후손들까지 다 그렇게 본인 잘못 없이 그냥 흘러나오는 DNA가 그래가지고 그 질병을 이었다 하잖아요. 의사도 물어보잖아요. 가족 중에 부모 중에 누구 중에서 이런 병이 있습니까? 꼭 물어봐. 왜 물어봐. 그건 절대적인 거니까. 그런 DNA를 같이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아담을 통하여 죄의 DNA를 타고났다니까요. 그렇게 타고났어요. 그래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의 대가를 치르라 그 말이에요. 죄의 대가를 치르라. 로마스 3단 23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모아 있으며 조금 차이가 있지 않냐. 천만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모아 있으며 8월 달에 꽃갈모 쓰고 교황이 오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모아 있으며 교황 좋아하네 교황. 무슨 아버지는 한 번밖에 안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맞아요. 무슨 파파예요. 파파는. 그러니까 아무리 꽃갈모 쓰고 아무리 폼 잡고 와도 너는 죄인이다. 절의 중이나 신부, 저 교황이나 여기선 목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모아 있으며 로마스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죄의 대가를 보통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죄를 지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썼어요. 히브리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의 삶이 없느니라. 죄는 어떻게 이걸 받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의 삶이 없느니라. 아무리 도를 닦아도 안 돼.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돼. 아무리 양심도 살아도 안 돼. 아무리 좋은 일만의 고아원을 백계를 지우고 강양농을 백계를 섬겨도 언제산 다 받쳐 헌신해도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의 삶이 없느니라. 원죄, 자범죄, 피 흘림은 그 흘림이 없이는 죄가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질문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피가 어딨냐. 레기 17장 12절에 생명의 피가 있다. 모든 생명의 피가 있어야 죄상을 받는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받을 이 죄를 대속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피 흘렸습니다. 십자에서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피 흘렸어요.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감동적인 사건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만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은 사람 많았기 때문에 죽고 끝나면 다른 성인들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에 된 대로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권세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를 싹 다 내가 해결했다라고 하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영생의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와 같을 수 없는 근원적인 차이점입니다. 어느 성인이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어느 교주가 죽어서 살아났습니까? 오직 예수 위에는 죽었다 살아났으면 그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으면 어느 날 내가 살아나야지가 아니에요. 미리 구약에 예언되어 천여가 영태의 아들을 낳게 이리 이마 내려라 영원히 함께이실 그분 예언되어 왔던 것 장세 3장 15절 수록의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마태복음 10장 16절 3장 8절 이 성경 6심권 전체 언약으로 언약 성취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이 놀라운 진례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와 같을 수가 없다 그 언적 차이겠다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역사하신다 역사하세요 무슨 우리가 성교합니까? 우리가 무슨 전도합니까? 우리가 우리가 괴로우신 무슨 능력이 있었어?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사실적으로 맛보고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맛을 봐야지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세포관장이라고 이 좀 신앙생활도 좀 맛을 좀 봐야지 이 찬송에 대한 맛을 알아야 찬송 부를 힘이 있지 계속해서 받을 힘이 있지 말씀이 성취대를 체험해봐야 예외될 의미를 깨닫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아세요?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개시나니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말씀은 능력이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그 아시니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맛을 좀 봐야 돼요 말씀에 성취되는 맛을 이런 부활신앙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실현을 위해서 동력으로 움직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배신했잖아요 연약했잖아요 겁먹었잖아요 다 그랬던 사람들인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싹 다 변화되었어요 급증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전부 다 한 살도 빠짐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 부활의 능력이 전도하는 데 동력이 되었다 큰 힘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14절을 보세요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지하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미로라 부활한 주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하고 친구 하나 있어요 정혜 의사의 친구를 한 아니 어째 죽은 지 사흘 된데 부활하냐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즉 의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가능해요 아멘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수차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흘러버렸어요 그러니 실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단다 부활한 걸 내가 봤다 막달란 말이야 하도 너가 하도 예수님을 기다리니까 환상으로 보였겠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지 않은 것을 예수님 굉장히 꾸지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저자 직강이란 말을 들어봤죠 저자 직강 유명한 학원의 강사가 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책이 수험생들에게는 기가 막히게 너무너무 이해가 잘 돼 너무 좋아 그래서 데이터를 적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저자 직강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저자 직강한다 그러니 이 책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저자 직강 왜 그렇습니까 가장 효과적으로 책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그러한 실력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구름대같이 몰려오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저자 직강을 듣고 있잖아요 저자 직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알기 쉽게 유대인들의 생활풍석과 또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지식적으로 생활 속에서 실제로 처음 하시도록 예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을 끊은 게 아니라 3년 동안 제자들을 들고 다니고 같이 먹고 자고 동글동락하면서 3년 동안 잘 그렇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밑받이 돋게 물붓기야 아무리 메시지를 예수님이 저자 직강을 했는데도 그걸 뜯고 한 귀로 흘러버려 한 귀로 흘러버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년 교회 다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교회를 몇 십 년 다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복음 메시지가 각인되어 있느냐 내 영혼 속에 내 심장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이 그 말씀이 내게 각인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의 말씀을 얼마나 내 것으로 붙잡고 삶 속에 적용해 봤느냐는 얘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실제로 삶 속에 적용해 봤느냐 내 것으로 붙잡았느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기실 때 하나의 말씀을 대입시켜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 봤느냐 그래서 온 결과를 한번 처음에 본 적이 있느냐 기독교는 처음에 종교예요 아멘 체험을 해야지 그래야 정인되지 내 것으로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지했을 때에 그 마음이 완악함을 꾸지했다 그랬죠 완악함을 꾸지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이런 고정관념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누군가 살아나냐 죽는 걸 분명히 봤는데 이미 날씨가 더워서 팔레스타인에 썩어서 냄새가 났는데 어떻게 살았단 말이냐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그 짧은 지식, 그 조그마한 의학 지식 그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꾸지지하시니 여러분의 은혜를 왜 못 봤습니까? 왜 응답을 못 봤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체험을 못 합니까? 왜 복음 전파하는 뜨거운 가슴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꾸지지지하시니 예수님 꾸지지세요 예수님 대신 제가 꾸지지 않아요 지금 아멘 아 하나님께서 강단 메시지를 내 삶 속에 적용하라고 지금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구나 이제부터 내 하나의 말씀을 내 가슴에 각인시켜야 되겠다 제자들에게 꾸지지지하시니 왜요? 완악하다고 마음이 교만해서 가난하다고 교만하지 않지 아세요? 무식하다고 교만하지 않지 아세요? 배달을 포함해서 제자들 다 어부 출신들이 뭘 가진 게 있어요? 그런데 완악해요 완악해요 예수님 꾸지지세요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에 은혜받지 못하게 만드는 완악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놔요 내려놔요 말씀이 역사할 거니까 아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나와요 10편 119편 92절에 10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려다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이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이 피곤한 세상에 이 고달픈 세상에 이 친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게 하여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갈수록 더 할 거예요 왜 그러냐 선진국이 될수록 그래요 GMP가 높아 갈수록 그래요 미국 가보세요 부부가 피튀기로 안 불면 월세를 못 내요 월세를 그 잘 사는 나라인데 가보시라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민간 이 사람들이요 그야만 얼마나 고생하는지 교회에요 문제투성입니다 교회와서 스트레스를 다 풀어 스트레스를 다 풀어 문제투성이에요 보고 없는 교회들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하나님의 법 주의 말씀이 그것이 즐거워서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 들으면 즐겁습니까 또 듣고 싶습니까 또 들어봅니까 듣고 또 듣고 싶습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또 듣고 싶어 또 들어도 좋아 마음의 말씀이 꿀송이 같아 그러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것을 딱 넘어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물질 문제 넘어설 수 있어요 인간관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질병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사회계 갈등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말씀의 즐거움 제가 그랬거든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면서도 종교생활이든 한 줄 빠진 것도 없지만 줄 빠지면 하나님의 벌집인 줄 알고 무슨 하나님을 생각했지 그 즐거움 평안 누림 없었어요 늘 부흥사 너무 회계하라고 두 손들어 해놓고 저야말로 큰 천부의 어젯선 네들 짜리를 다섯 번 두 번 세 번 부르면서 사람 그냥 죽여놓고 가고 목상 설계하면 얼마나 이걸 쳐놨던지 옆에 강대상에 꽃뱅이 다 떨어지고 그냥 맨날 회계하라고 발로 차고 그냥 그래 두드려 맞고 자랐는데 여러분요 이 복음 깨닫고 나면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누림 해방 자유 내가 내게 평안을 주느니 참 평안이요 복음 안에 이 말씀 속에 딱 들어있음을 즐거움이 있음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강단 말씀 붙잡고 힘겨운 모든 사건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힘을 그 안에서 찾아내고 영원한 미션 실현에 주역들을 다 대시길 제모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향할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15절입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보니까 믿음 없음이 어디에요? 마음이 완악한 것 믿음 없음과 마음 완악한 것 두 가지에요 믿음도 없고 마음이 완악해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꼬지셨는데 어떻게 회복합니까? 부활신앙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난 이후로 부활신앙으로 싹 다 회복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영원한 미션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꼬집고 지적을 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미션을 주신 거에요 바로 제자들에게 미션을 줬는데 그 미션이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지적당했습니다 책망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 계시잖아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손을 만져봤잖아요 분명히 죽은 데 살아났잖아요 문을 잠가는데 들어왔잖아요 지금 문을 잠그고 숨어가 있는데 문 잠긴 거 상관없이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체로 들어왔잖아요 이야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신앙 회복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석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었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와 부활 소식을 생명구원의 소식을 증거해라 증거해라 이제부터 덕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다 너희들끼리 가는 게 아니라 너 혼자 하는 거야 가는 것이 안 되나 내가 함께 하겠다 17절을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지기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어를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여러분이 많이 체험한 분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체험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체험도 했을 거예요 우리 여운교회가 저 목동에서 강선우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정말로 많은 역사가 나왔어요 뭐 불치병 치유되고 은사 임하고 그때는 그 시간표라 그냥 윤보기라고 들고 온 거 걸어서 안전벨이 걸어가고 하나님 역사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요 개척할 때 그런 일이 나요 그리고 선교할 때 선장 가면 그래요 선교장 가면 하나님 꼭 선교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역사를 저는 많이 체험했어요 왜냐하면 보금이 더 효과적으로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 보금이 효과적으로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쉽게 보금을 받아들이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세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배가 파선돼서 멜리데 섬에 들어가게 됐어요 섬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리고 춥잖아요 파선돼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만 다 살아나서 멜리데 섬에 와서 나무를 집혔는데 독사가 나와서 바울에 손을 꽉 물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고 어이구 저거 죽었다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자기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안 죽거든 어떻게 안 죽지 신이다 신 독사가 독사 물렸는데 왜 안 죽지 털털 털고 그렇게 또 보금을 증가하겠는데 전부 다 충격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병고치는 신의 역사에 난데 같이 배 파슬리트에 탔던 276명과 그 원주민들이 다 보금을 받더라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보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 사람들이 극히 일부 사람들이 본문 18절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자기가 직접 증명해 보겠다고 하면서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실제로 독사 뱀을 집었다가 물려 죽은 사람도 많고 또 뱀의 독을 내가 마셔볼게 마시다가 마시다가 그 적사한 사람도 있고 어리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본문을 오해라도 한참 오해한 사람들 하나님의 이적과 이 역사는 어떤 개인의 돋보이로 가기 위해서 주는 그러한 역사가 결코 아니다 보금이 확정된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금의 유익을 위해서 나타낼 뿐이에요 나타날 뿐이에요 과거 한때 한국교회에서 신용화 이 축사바람이 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또 교회가 한국교회가 워낙 침체였으니까 이런 역사로 인해가지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시간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사라졌어요 봉사들이 불에 사자 물에 사자 하면서 막 그냥 자신들을 드러내면서 자기가 무슨 넘겨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모으면서 그렇게 엄청난 교회 안에서 십자가 밟고 춤을 많이 췄는데 보금에 대해서는 확실히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가 뭔가 역사를 느낀다고 지금도 미국 가면 그런 게 많아요 막 제가 보면 어떤 목사가 있어요 눈 찔러가 팍 잡아뜨리고 일어났다 거짓말하고 서로 짜고 그것을 수천명 수만명 모여있어요 보금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신용에 대해서 사람들 보이려고 하는 이런 역사를 인하여 지금 다 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에서의 본질을 놓치면 안됩니다 영기 삶의 본질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현장에서 직접 예수의 것을 전화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병도 치유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보금을 전화하다 보면 다 해결되게 되었어요 따라서 전도는 종합적 축복이다 전도 보금을 전하다 보면 만민에게 보금을 전하다 보면 그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영역, 지력, 체력, 경제, 인력 오략을 다 주시게 되었어요 20절 보세요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표적이 나타난 거요 제자들이 나가서 보금을 전화하는데 하나님이 주님께서 부활한 주님과 함께 하시니까 역사이 나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생명구원에 영원한 미션을 받은 제자들이 실제 현장으로 나가서 보금을 전화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보세요 여러 가지 표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임을 확실히 정언하셨다고 그래요 정언해 주었어요 보금을 전화하셨다 그런 표적들은 보금을 전화하자 한 도구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회복할 때 내 수준,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수준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실력과 상관없이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곡 지역에 지금 지속적으로 전도 캠프 나가고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과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천지교 운동하자 사천지교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 한 사람이 다섯 명까지 말씀 운동을 하는 현장을 사천 개 만들자 사천 명에 다섯 명 하면 2만 명이잖아요 현장 전도 제자 2만 명 맞아요 사천지교의 2만 현장 제자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제자 교회단에 내 혼자 교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국교회 세계교회 다 그래요 내 혼자 교회 왔다 갔다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모태신앙 왔다 갔다 자식들의 왔다 갔다 금해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가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없어요 가르칠 줄도 몰라요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삶을 가지고 교회 만들어냈습니까 교회인이 수십만 명 모여다 어디 갔습니까 빌리그라마 하트라 백만 명 모여다 다 어디 갔냐고요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다 문 닫아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미국 아시잖아요 독일 다 문 닫았고 지금 모슬렘이 다 사고 있고 미국이 문 닫아가고 있고 한국도 지금 교회 안 돼요 큰 교회들 다 문제 사건 터졌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을 공격해서 모슬렘이 신천지가 이런 모든 이단들이 복음을 이용한 장사꾼들이 전부 부흥이 되고 있고 얼마나 말일 성도 하면서 무슨 껴어라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난리를 지고 있는데 3단체는 지금 엄청 부흥된다 교회만 힘을 다 잃었어 진리는 여기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힘을 잃으냐 말이에요 교인밖에 없었어 제자 없이 모든 쪽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렇지 교회 만들어냈습니까 물어봅시다 제자입니까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와 교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교인은 자기 혼자 다른 교인이고 제자는 만나는 사람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을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 포럼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게 제자예요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제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게 제자예요 전도신하고 생사훈련은 여러분 훈련을 받았어 1차 합숙 2차 합숙 훈련을 받았어 그 양으로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전도도 하고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훈련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제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힘을 다 잃고 아무런 힘을 지금 영향을 못 미치고 있어요 도리어 더 나쁜 영향으로 그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청대 여러분 사천지교회 운동에 지옥되길 바랍니다 내가 초신자들 불신자들 전도해서 모아놓고 종교인들 불러서 복음을 내가 가진 복음을 말하는 그게 뭐 어렵습니까 내가 자꾸 만들어야 하는 게 어렵지 강단 메시지 잡고 훈련 받은 자료 가지고 그 복음을 말하면 돼요 말하는 순간에 성경 역사하세요 아무리 드러나도 소용없는 이게 나올 때 내 입에서 나올 때 성경 역사하세요 저 이름을 부르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성경이 그 가운데 내가 있겠다 아시겠어요 혼자도 중요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느냐 이게 지구의 비밀이에요 뱃속에 아이가 있는다고 아닙니까 나와야 펑하고 나와야 그것도 인간이 되지 여러분 입에서 복음 복음하지마는 입에서 나와야 그때부터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때부터 여러분 영혼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확 신앙이 살아갑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나 때문에 가정현장이 회복되고 내 때문에 직장현장이 회복되고 내 때문에 지역현장이 회복되고 사람들에게 해답을 인생의 답을 딱딱딱딱 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 수준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주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 꼭 여러분 전도 캠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의 운동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뭐 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분명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일심전심지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은혜받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은혜받은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영적 지각변동을 여러분 통해 일으키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도 한 사람만 복음 제대로 가진 제자이 있다 하면 그 가정은 지각변동이 일어나 당 조금은 그냥 말해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시간이 지나면 싹 다 복음화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직장에 다니는 그 직장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영적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거 아니면 그거 교인이지 제자 아니에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 받을지 아니라고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필요한 사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친구가 입에 놓고 가는 친구인데 병원에 뇌에 염이 균이 들어가가지고 급성 입원해가지고 죽기 생겼는데 기도해달라 기도해 주가 이게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이제 걸어가지고 좀 이래가지고 퇴원했는데 퇴원했다는 이야기 듣고 내가 야 너 내가 너 병원 입은 내가 영접하지 않았냐 영접했대 그러면 오늘 교회가 내일 주일이 있다 어찌되면 문 떠나가 내일 주일은 교회 가라 교회 갈게 일어났더라고 그러놨더니 좀 이따 또 묻혀왔어 우리 집사람이 아직 약하다고 다음에 가라 무슨 소리냐 그런 닭소리 하지 말고 자 이래가지고 내가 쫙 서가지고 무조건 책임진다 가라 그 안 죽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가서 가라 예배드려라 그리고 남설교회 그 옆에 그 밤부사 하니까 남 그 가가 예배드려라 아침 일찍 일부 예배 갔는가 봐 일부 예배 갔다 내가 갔다 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나를 위해서 하는 설교가 이분의 십장에 못 자고 쭉 저거 보냈더라고 오늘 처음 태어나 처음 교회 갔어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카톡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여러분 만나기 힘들면 저 친정에 저 시집에 몰려있으라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에 예수를 믿도록 전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 주님이 보시면서 참 아름답구나 복음을 증가하는 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으로 영적 지각변동 이렇게는 주역들 되길 바랍니다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절이 있었어요 절이 있는데 그 절이 다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목사가 개척을 했어요 그 마을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면서 젊을 때 개척하면 열정이 대단하거든 저도요 목동 개척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자고 철회하고 은사하고 집회하고 전도 집회하고 난리 났었어요 프린카드가 더 일 날이 없어서 개척할 때 그렇게 하거든 젊은 목사가 막 천도하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행사도 하면서 달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막 당겼어요 그리고 그 마을이 전부 인사가 할렐루야가 되어버려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수지선임이 다 모아서 중두를 모아놓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지금 연불이 안 된다 연불이 젊은 교회 문을 닫게 하든지 저 목사님한테 항의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해결해야지 우리가 지금 연불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젊은 중이 딱 나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정말 너 해결할 수 있겠냐 너 자신 있냐 교회 찾아가서 너 할 수 있겠냐 예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미 다 영향 다 받아버렸어요 이미 다 영향 자기도 모르게 지금 뭔 중이 십자가를 지습니까 그렇게 이 한 사람이 한 마을에 복음 들고 들어가니까 절에 중이든 영향을 다 받게 돼 있어요 두루하지 마세요 다른 종교는요 진리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아주 생명 가진 여러분들이 뭐가 겁이 납니까 끝으로는 대단해 보입니까 들어가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속에 여러분이 복음이 가장 강한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죽게 서며요 함께 역사하사 이게 중요하잖아요 죽게 서며 함께 이게 인만의 일이잖아요 죽게 서며 함께 역사하사 내가 혼자 합니까 그래야 변화가 오지 죽게 서며 함께 역사하니까 변화가 오지 역사이나 집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는 나를 넘어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는 것입니다 여운계 전성도는 날마다 기쁨과 성의 충만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미션인 생명살령일에 올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정인들 다 되시기를 지음으로 추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이런 고백이 했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사랑하지 않고 있다 대상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세상의 불신 영혼들을 향한 눈을 돌려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뭐 찬양 부르고 눈물 흘리고 난리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저 불신자 불신자 저의 구호의 교로 작경된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그런 말이 전도 안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욕을 얻어먹더라도 왕국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교회가 맛을 잃어가지고 소금이 짓밟히듯이 맛을 잃어버린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밟혀가 이런 시대에 얼마나 전도 힘듭니까 이런 시대에 온갖 갈수다 받아가면서 여러분이 속에 정말 죽게 적사하시면 그것도 이겨낼 줄로 확신합니다 보금을 증거해 여기가 조사원이 다 교회에 좋아 머물러 있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달리며 만민에게 보금을 전파하라 보금 증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성교사들 목숨 걸었을 때 우리나라에 온 성교사들 토마스 성교사부터 순교 엄청 했습니다 맞아 죽고 잘려 죽고 굶어 죽고 얼마나 많은 고통당하면서 보금 증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너무 호화스러워요 너무너무 사치스러워요 너무 기복적이에요 성경적 신앙이 없어요 이 시대에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내가 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만민이 뭐예요 8월 달에 세계 농인 대회가 있습니다 만민에게 농인 대회 세계 랩르 대회가 있습니다 만민에게 인도네시아 순바 전도 캠프 있습니다 만민에게 온천한 만민을 향해서 정확한 원색적 보금을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전도 집회가 집중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민에게입니다 만민에게 여러분의 기도와 즉각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영원한 미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보금을 전파하라 이 음성이 오늘도 밤새도록 잠자리까지 들려오기를 주의원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 순간에 잊어버리지 말고 늘 듣던 소리 아니냐 뭐 그거 처음이냐 그렇습니까 오늘 처음 들리길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 부탁을 드리고 은약을 꽉 잡고 일심 전심 지속하면서 물이 끓이지 않는 샘의 형통을 체험하는 영계 저성도의 길을 점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보금을 증가하라고 주님의 소원인 영원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면 전도가 종합적 축복한 사실을 그렇게도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는 놀라운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